어부들이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. 고소한 방어튀김과 싱싱한 생선회. 고슬고슬한 솥밥도 지었습니다. 그런데 숟가락을 들기 전 밥 3주걱을 먼저 털어내는데요. 따뜻한 밥 한술 올리고 만선과 무고를 빌어봅니다. 뱃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두렵고도 고마운 곳이죠. 굳은 날씨 속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정성스레 밥상을 차립니다. 10톤급 대형 선박이지만 작은 배가 두 척이나 실려있어 어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